왜 웃어요? 웃음이 나와요? 아니 제가 근데 옆사람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하는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? 아니 유독 크게 웃는 사람들도 있어 너무 지금 삐질났네 저 지금 삐질났네 앞에 보세요 왜냐면 제가 웃으라고 그럴 때 안 웃더러 오니까 갑자기 옆사람 보라 했더니 왜 웃는 거예요? 아니요 저 알아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음 얘보단 내가 좀 낫거든요 그런 심리 상태가 있대요 아니에요? 아니죠? 정화를 좋아서 웃으시는 거죠? 그럼 한 번 더 보고 웃어주세요 잘하셨어요 옆에 짝꿍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처음에 팀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 번 안아줄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